xsfm입니다. p o d e r a 빅픽쳐 저자 더글라스 케네디가 마음을 읽는 아이 오르르의 눈으로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우리 삶의 정답은 없어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을 뿐이야 더글라스 케네디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조한스파르의 만남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르 도서출판 밝은 세상 아마도 11월 337화에 땡금고의 해지던전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던 황순영씨는 불복하진 않으셨지만 이런 심정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레이티 스티치를 아쉽게 놓친 황순영입니다 그레이티 스티치엔 들어갔을 겁니다 월장원을 놓치셨겠죠 아 월장원 그레이티 스티치마저 놓치셨나요? 네 지금 그레이티 스티치가 월장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제 그 그렇죠 그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들어가 있는거죠? 그렇죠 네 경선에 들어가면 그레이티 스티치에 올라갑니다 네 불복을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스튜디오로 쳐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재선을 노리기로 하고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트럼프가 한국말을 하고 있죠? 저기 이 창밖으로 밤섬을 보면서 쉬는 시간에 네 사람이 지나다니네 막 이러면서 공무원분이 아마 들어가셨나봐요 일 때문에 습지 뭐 뭐 그 체크하러 가셨나 하는데 황순영씨일 수도 있겠네요 아 스튜디오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저쪽에서 잠복 밤섬에 가셔가지고 야 밤섬 얘기 자꾸 하잖아 밤섬에 있을거야 이러면서 이쪽의 동태를 살피는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신나게 술을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3학년이 되어 있더군요 아 이게 이제 그 요즘 젊은이들이 듣고 화낼 문제입니다 꼭 저랬다 그러더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러면서 네 그제야 학교에 관심이 생긴 저와 친구들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 늦게 발동 걸리면 사기꾼이 되죠 신입생 시절에 저처럼 지원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기에 프로그램의 취지만 잘 파악하여 지원서를 써내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때부터 지원금 헌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런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소개를 안합니다만 이 한마디로 네 디스어드밴티지가 없어졌습니다 네 대충 공소시효는 지난 것 같으니 기억나는 몇 가지만 추려 사연으로 써볼까 합니다 한 번은 동아리에 지원금을 주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한 번 모임을 갖고 모임일지와 학습자료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죠 저희가 사용하던 연구실에 간판만 달아두고 모임이야 매일같이 보는 얼굴들이니 일지만 잘 만들어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금을 받았고 지원금으로 회식을 신나게 했습니다 이후 학래신문사에서 우수 동아리 인터뷰를 요청해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행정의 크나큰 단점을 하나 배우게 되셨네요 일지만 잘 쓰면 우수하다고 봐준다 동시에 일지를 잘 쓰는 동아리가 별로 없다 또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떠난 필리핀 어학연수는 블랙잭을 마스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지원금 따위 다 없어졌다고 물론 좋은 곳에도 많이 쓰입니다만 아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단한 가면 블랙잭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기보다 저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런던에도 그냥 캐주얼하게 포커를 치는 포커 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하우스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하우스라고 부르고 약간 좀 음성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위스키 마시면서 포커를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때 출장을 오셨다는 한국 아저씨와 저희 일행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간단히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갈 때마다 마주쳐 눈인사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죠 아마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쟤네 또 왔어? 라고 굳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방학마다 진행됐던 해외여행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라와 여행 목표를 정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일정을 짜서 제출하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아시아권은 1인당 50만원 유럽값 위주는 100만원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에겐 이게 필요해요 맞아요 저희 팀은 이번 방학에 지원하여 이미 한 번 여행을 다녀왔지만 한 번 지원받은 팀은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지원서를 썼습니다 이런 룰이 있으면 멤버를 바꾸고 당 이름을 바꾸죠 아 근데 이게 시의성이 좀 있네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공모전 각종 공모전 아 그 유명한 분 문학 공모전에 다 이렇게 남의 걸 도용해서 표절로 다 제출했는데 다 당선되고 이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동해급으로 취급하고 비난을 일삼습니다만 황순영씨 아직 거기까지 집어넣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사람은 뭐뭐의 주제에 맞는 글을 썼나 이라고 했지 꼭 창작물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시대에 놀라운 양반이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던데 자세히는 못 읽었습니다만 10명에 1명씩은 이상한 파우를 범하는 사람이 이 사람 10명을 모아놓으면 나와요 그 똑같은 사람들을 100명 모아놓으면 그중에 제일 이상한 놈이 나오죠 추리고 추려서 왕중왕이 이번에 대한민국에 나왔는데 이번 달에 황순영씨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 전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다녀올 때만 해도 대부분의 팀이 합격할 수 있었으나 1년 사이 소문이 퍼져 지원팀이 매우 늘어났더군요 이런 건 이제 빨리빨리 캐치하는 분들은 사람 많아지면 싫어하죠 그렇죠 소문이 났어 레드오션이야 선발 절차도 바뀌어서 서류 심사 후 면접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이 교수님들이었기에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얍삽함은 타고납니다 황순영씨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물론 자랑하는 청소년들은 황순영씨를 닮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꽤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유현씨 말투가 꼭 그거 같아요 이순재씨 나오고 나무니씨 나왔던 시트콤 뭐죠? 정준화씨 나오고 거기서 왜 교감선생님이 구시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좋은 인재예요? 아주 구시예요? 이러면서 반업법으로 계속하잖아요 근데 막 나무니씨 그 집안사람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을 좋아해 주시니? 이러면서 최민영 선생님 구시예요? 이러는데 아니 지금 공소시효를 피해서 이런 걸 자랑했으면 누군가는 욕을 해야 한다 이런 자 그렇죠 황순영씨 구시예요 구시예요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했던 우리는 건축학과죠 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저탄소 녹색 성장을 떠올렸습니다 구시예요 똑똑해요 똑똑하죠 이건 진심이에요 똑똑해요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이거야말로 교수님들의 취향을 저격할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목적지로 정한 싱가폴은 친환경 건축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었기에 공부도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죠 주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우리는 온갖 미사 요구를 총동원한 좋은 말 대잔치의 지원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모토에 부합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친환경 건축물을 탐방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굿이에요 굿이에요 잘 쓰시네요 이게 많이 써본 사람들은 정말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를 다 안다니까요 지금 느낄 수 있어요 학부 때 일했으면 지금은 얼마에 앞서 보겠어요 아주 뱀같은 인재로 자라났을 거예요 다층적인 감정을 저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정말 부럽고 굿이에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에서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도의 그럴듯한 문장으로 시작한 지원서는 예상대로 교수님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녀온 너네는 안 된다고 면접 중 불합격 통보를 하셨습니다 면접 중에? 하지만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 팀을 통틀어 가장 취지에 부합하는 팀이었기에 차마 탈락시킬 수 이게 이제 즉 정직하게 말한 팀들이 다 잘려나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랄까 순수하게? 더 얍사 대학생스럽게? 네 차마 탈락시킬 수 없었다며 마지막 한 자리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찝찝한 표정으로 말이죠 아 교수님들도 이걸 어딘가 위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라든가 아 그럴 수 있겠죠 본인들이 이제 뒤집어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무난하고 네 클램이 들어오지 않을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맞아요 많은 팀들이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을 기르겠다 같은 막연한 지원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어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제가 황순영씨같이 얍삽한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얍삽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제도를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사기칠 마음마저 없는 사람들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역지사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나라면 어떨까 근데 맞아요 저 사람이라면 누굴 뽑을까 나라면 어떨까를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 보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사실은 그때는 정말 진상고객 만난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커피 공짜로 준대매 같은 거랑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순영씨는 꿋이다 물론 뭐 취지에 맞게 생각하면 다 망했는데 그중에 얍삽한 점을 고르는 것입니다만 어른들의 세계죠 그렇게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총 7인의 멤버로 싱가폴로 떠났고 신나게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명문이네요 이거는 쓰기는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썼지만 하는 행위는 그냥 다른 팀들이 쓴 수준으로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훌륭해요 흥청망청했다 그런데 여행 4일 차 이후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센토사 섬에서 저희는 좋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통으로 센토사 섬에서 놀고 먹기로 한 우리는 그 당시엔 생소했지만 요즘은 국내 지자체 핫템으로 자리 잡은 집라인과 루지를 섭렵하고 실로소 비치로 내려갔습니다 저 집라인과 루지는 아직 그때는 국내의 지자체들이 눈치를 못 깠을 때죠 가난한 대학생에게 더 이상의 레저를 즐길 돈은 없었기에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껏 업되어 한참을 뛰어놀다 하나 둘 지쳐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물속에서 놀던 오빠 A에게 가야하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소리쳤고 A오빠는 천천히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 모두 해변에 앉아 A오빠가 걸어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마 A오빠시겠죠 한 손으로 다리를 움켜쥐고 멈춰섰습니다 지켜보던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어서 약을 파냐 지랄 말고 빨리 기어나와라 같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얍삽할 뿐 23살이면 멍청할 때니까요 한참 22살이면 조금 이상함을 느낀 친구가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오빠는 해파리 쏘인 것 같아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모두 놀라 A오빠에게 다가갔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초록색으로 얼룩덜룩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파리에 쏘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으나 상처는 처음 보았는데 초록색에 생경한 상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곧 저 독이 온몸에 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 초록색이 얼룩덜룩 물들어 있어요? 그런가봐요 외교인 아닌가요? 처음에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나중에 찍은 걸 봐서 빨갛게 돼 있고 이런 걸 그 모습을 본 저는 저 멀리 막로에 앉아있는 라이프가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두 멤버가 달려가고 있더군요 셋이 함께 헬프! 저기요! 따위의 소리를 지르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셋이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다들 저마다 놀랐던 모양입니다 셋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자 라이프가드는 깜짝 놀라 급히 내려왔고 라이프가드와 마주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는 야 해파리가 영어로 뭐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파리가 영어로 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여행을 가서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해 본 경험이 없으면 그냥 손으로 그리면서 해파리라고 말하면 발에 쏘였다 한국말로 자꾸 하면 알아들어서 가주시는데 저는 해파리, 젤리피쉬인가요? 네 근데 해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젤리피쉬는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쏘였다라는 말은 뭐라고 하는 게 더 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스톡이죠 스톡으로 해야 되나? 네 방금 들었으니까 그게 안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 하면 돼요 젤리피쉬 바이트 미 네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얍삽하다고 다른 데서도 얍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현지에서 모든 의사소통을 담당하던 오빠도 함께 달려왔지만 해파리가 뭔지는 모르더군요 아 이것도 춤을 춰 바디랭귀지 해야 되나? 춤을 춰야 되는군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 바디랭귀지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익살맞은 부분이 있네요 그 해파리 춤은 그럼 굳이 불러와서 저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야 너희들도 같이 해 그래갖고 굿물을 으쓱으쓱 이렇게 하는군요? 이러다 이 오빠에게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도통 해파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팔을 벌려 흐느적거려 볼까 고민했으나 안 했구나 참아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보다 쪽팔림이 앞섰던 것이죠 아니 그 교수님 앞에서 면접 볼 때는 쪽팔림 없이 그냥 그렇게 잘하더니 저탄소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빠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해파리 국내는 죽어도 못 내겠다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함께 온 친구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대알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그 친구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향했고 그곳에는 안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걸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해파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표지판으로 다가가 해파리를 콕 집었고 그걸 본 라이프가드는 극간일로 이렇게 달려왔나는 듯 허탈한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알겠다더니 내려올 때와는 사뭇 다른 속도로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든 병에는 비네가라고 써있었습니다 이미 많이들 쏘였는지 큰 식초병에 식초는 10분의 1쯤 남아있더군요 라이프가드는 여전히 고통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A 오빠에게 다가가 상처 부위에 식초를 콸콸콸 부어주었습니다 오빠는 소리를 질렀지만 라이프가드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일단 라이프가드가 괜찮기도 하고 I'm fine 나는 괜찮다 순환구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해파리에 많이 쏘이신답니다 그런데 식초를 바르는군요 따로 어떤 쇼크를 줄이는 주사가 아니라 그냥 식초면 되는구나 그러더니 너희는 여행객이니 식초를 작은 병에 털어주겠다 씩 하면 뿌리고 베리베리 씩 하면 병원에 가라 고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고작 식초를 뿌리면 되는 건가 해파리에 쏘여 죽는 사람도 있다더니 이걸로 된 건가 하는 의구심도 치솟았지만 라이프가드의 너무나 쿨하고 별거 아니라는 태도에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정말 크게 잘못된 거여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아 그거 이러면 좀 안심이 돼요 곧 죽어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 여생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라이프가드는 식초를 덜어 건네주었고 A오빠도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뜻밖의 부상자가 생긴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고 틈틈이 식초를 뿌려 냄새를 풍겼지만 다행히 베리베리 식하진 않았는지 펼탈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소소하게 등록금을 뻥 뽑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써놓고 보니 뭔가 나쁜 짓을 일삼은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네요 이건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얘기인데 전반부의 얘기는 모든 학부생들에게 충분히 더 많이 알리지 못한 학교 행정 측의 문제 이것은 유승희 씨와 다르게 쪽지탓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안 해본 대학생들한테 필요성을 역설해줘야 되거든요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서 준비한 지원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률은 같잖아요 이런 거 해보면 좋다라고 누군가가 계속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게 학생회를 통해 전달됐든 과를 통해 전달됐든 말이죠 더 많은 분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순영 씨 팀이 떨어질 수 있게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사용했지만 저에게는 학교에 대한 애정을 고치시키고 거봐요 이렇게 돈을 빼먹어야 학교에 대한 애정이 고치돼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진심입니다 요파시 식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젤리피쉬 조심하세요 네 해파리 사연이었습니다 녹색 성장을 배워오진 못했지만 녹색에 독이 있다는 것은 해파리에게 물리면 녹색의 상처가 생긴다 신기한 일이네요 예전에는 해파리의 소이면 프렌즈에서도 나왔죠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쉴 그래갖고 결국 보죠 그렇죠 그게 워킹을 한다고 나왔나 아무튼 근데 소변은 산성이 아니지 않나 그게 그 지역마다 지역마다 소변의 성분이 다르니까 아니요 분변과 관련된 어떤 미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잖아요 없어질 땐 없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된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버렸으면 된장 그거는 근데 물론 의학적으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화학적인 부분에 연관성은 있는 거긴 하잖아요 소변과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네 아무튼 이걸 듣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 연수 지원 프로그램 어학연수든 많이들 알아보시고 신청들 많이 하세요 교환 학생 물론 뭐 작년과 올해에는 씨가 말라 있겠습니다만 비용은 여전히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알아보세요 부디 황순영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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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